안녕하세요 우리스탈 입니다 오늘은 랜덤박스 일명 럭키박스 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상품 구성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쪽 상단부분은 케이스 라인 여기에서 하나가 들어갈 거구요 두번째는 스티커버에요 스티커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와 스티커버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구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액정유리 인데요 요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 고양이 액정유리 입니다 유리 9H의 강도로 만들어진 제품이구요 요거 이제 젤다 젤다 해가지고요 요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냥 12,000원의 상품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솔직히 요거 지금 현재 파는 것만 해도 12,000원 넘거든요 네 여기에서 스티커버 요것만 갖고 가도 지금 본전이구요 하나만 가져가도 본전이고 요거 뭐 서비스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거기에서 운이 좋으면 요거 액정유리 까지 해서 깔맞춤이 되게끔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아 럭키박스로 구상을 할 거니깐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스탈 였습니다 바이바이 브라이바이